목표 2 아이고 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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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당하니 더 흥미된 것 같아요 개장은 가진 경제에 더 더 강하게 Dat죠 아ộn 사실은 사실은 제가 마지막의 한국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 누구의 영향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저희도 끝내기 싫잖아요 너희도 오는 게 싫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럼 전체적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밤에 이걸 한식인데 저는 희망을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카이씨는 2번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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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고시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주에 러뮤위라이트 싱글앨범을 발표했었죠 여러분은 새 싱글 싱글을 발표했었죠 저희가 특히나 저희 싱글앨범이 위클리 1위를 하고 있다고 사실은 여러분의 싱글이 위클리 1위 그렇군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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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괜찮나요? 정말 저희가 처음에 싱글앨범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바랄 줄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싱글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러뮤위라이트는 저희 엑소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러뮤위라이트는 러뮤위라이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어... 네 네 왜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아 네 아 저는 번호의 얘기를 하자면 어... 저희가 이거를 정말 오랜만에 의상을 입었죠 뭐라고요? 이 의상을 오랜만에 입었죠 방과 이벤에 방과 이벤에 방과 이벤에 이 의상을 입었죠 러뮤위라이트 뮤비에 나온 의상이에요 러뮤위라이트 뮤비에 나온 의상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입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입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입었는데요 허벅지를 신고 바껴요 네 허벅지가 미쳐지게 네 허벅지가 미쳐지게 허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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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았죠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ύω 근방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주했고요 여러분의 터치 듣고 Standards 저도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아쉽네요.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입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아쉬워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남은 에너지를 다 분출하자고 했는데, 분출하셨어요? 아까 제가, 남은 에너지를 다 분출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분출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분출하셨어요? 결국에는 아직 너무 생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 일기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선, 저희는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번 일본 신기네 커플곡이죠. 이번 일본 신기네 커플곡이에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네? 네. 드라이브 어때요? 좋아요? 드라이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싱글 앨범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한 곡이 남아있어요. 아직 1곡이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좋아요.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은 한 곡. 그럼 마지막 한 곡. 그럼 마지막 한 곡. 러미 라이트.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 하주케 하세요.